속보입니다. 947헥토파스칼의 어마어마한 세력의 5호 태풍 독수리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윈디의 미국 기상청 GFS의 모의를 살펴보면 98W 열대여라는 7월 24일 월요일 새벽 3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973헥토파스칼의 5호 태풍 독수리가 되며 문제는 7월 25일 화요일 새벽 3시에 필리핀 이번에는 서쪽 해상에서도 강력한 저기압이 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995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필리핀 서쪽에서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관통하면서 필리핀 동쪽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북상하는 5호 태풍 독수리에게 흡수가 되어 없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야마 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서쪽에서 발생한 강력한 저기압을 흡수하며 몸집을 947헥토파스칼까지 강력하게 키운 후에 일본 오키나와를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강타하게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5호 태풍 독수리로 말미야마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반드시 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이후 5호 태풍 독수리는 7월 27일 오후에 중국 상하이를 강타할 것이 미국 기상청에서는 모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5호 태풍 독수리는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중국 산동반도를 관통하면서 한국은 위험반원에 포함되면서 많은 폭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산동반도는 28일 금요일 새벽부터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5호 태풍 독수리는 29일 토요일 새벽에는 발해만을 지나쳐서 중국 금북 삼성으로 올라갈 것이 모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태풍의 발생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오렌지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은 중간 이상 정도입니다. 따라서 레드서클로 추적 감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에 주변 기압 배치가 어떻냐에 따라서 즉 지향류에 따라서 5호 태풍 독수리가 움직일 것이므로 5호 태풍의 방향 즉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광동성과 저장성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한국과 상하이 그리고 산동반도와 발해만 그리고 중국 금북 삼성으로 북상할지는 태풍으로 발생하는 시기의 지향률을 살펴봐야 하며 지금은 아직은 기압을 리드하며 열대요란 태풍의 crc 방향을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는 기압 배치와 기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호 태풍 독수리가 한국 광양으로 갈 것을 계속해서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뉴입니다. 1997년의 엘리뉴 다음으로 강했던 시기가 바로 2015년도입니다. 현재 2023년의 엘리뉴와 비교하여 2015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엘리뉴 시기에 2015년 6월 30일 저녁 9시에 괌 동남동쪽 약 166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발생한 후에 9호 태풍 찬홈이 되었습니다. 2015년 엘리뉴 시기의 9호 태풍 찬홈은 중국 상하이 남동 해상을 통과하여 서해상을 이동하면서 중국 내륙과의 마찰과 서해상의 낮은 해수 온도로 비교적 빠르게 약화되었는데 그 방향이 일본 오키나와 남해상, 우리나라 서해상을 거쳐서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였다는 2023년 7월 21일 현재 미군기상청 GFS에서 모의하는 진로와 거의 비슷한 진로를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9호 태풍 찬홈이 해수면 온도와 해양 여력량이 높은 오키나와 남쪽 지역을 이동하면서 잠재열을 내포하여 강한 강도를 유지하였듯이 2023년 5호 태풍 독수리 역시 오키나와의 강한 세력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역시 9호 태풍 찬홈 역시 2023년 7월 21일 현재와 같이 많은 수치 모델들이 중국 광동성과 저장성으로 갈 것을 모의하였으나 태풍이 발생하는 시점의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은 중국 상하이 남쪽 바다에서 전향하여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2022년 9월 4일 11호 태풍 흰남로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상청 제외기상대응팀에서는 국민들에게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태풍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차원의 총력적 대응을 11호 태풍 흰남로가 북상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2015년 9호 태풍 찬홈과 2020년 8호 태풍 바비와 같이 5호 태풍 독수리가 이번에 한반도 서해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번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하여는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지금 현재 수치 모델들의 예측들은 과거 모든 태풍 수치 모델들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결국 태풍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가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